너희들 밥 안 먹었다며 일단 맛있게 먹으면서 너 오밤중에 학교에서 뭐 했어? 언니는 오밤중에 뭐 했는데? 내가 먼저 물었잖아 목걸이 이러면서 찾고 있었거든? 목걸이? 뭐? 예쁘네 선물 받았어? 응 왜 언니가 우리 담임쌤이랑 책상 밑에 숨어있는 거냐고 선생님 타면 나중에 무슨 그래 그래 사귄다 우리 과습상 남지 우리 담임쌤? 언니 미쳤어? 사랑에 미쳤지 그럼? 몸과 마음 다 건강한 성인 남녀가 사람도 못해? 뭐 끓는다 그럼 그래서 동생 다니는 학교에서 사랑놀이만 한 거야? 사랑에 미쳐서? 미친 건 아니고 내가 야근을 하는데 우리 희경씨가 도시락을 싸와서 야 너한테 걸리면 안 된다고 우리 자몽이야 아니 우리 준우씨가 하도 그래서 숨은 거지? 왜 하필 우리 담임쌤이야 대표를 사 학교 어떻게 다녀? 너야말로 왜 하필 우리 회사 대표님 아들이랑 사귀어가지고 진짜 전 대표라 괜찮나? 아무튼 남자는 그렇게 없었어? 우리 자몽은 특별해 당면 아들이라니까요 아니 더 끓이고 놔야지 볶음밥 먹을 거야? 어 당연하지 추가 두 개 볶음밥 두 개 추가요 이모 사이다 줘요 네 sketch 정신은 길uls어 20 30 20 22 2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